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육성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.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폐업 및 철수 파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충남경제진흥원이 2013년도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이번 사업은 컨설팅 지원, 마케팅 지원, 우수 소상공인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자영업자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들의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충남경제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, 동시에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시책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